땡큐 포, 제로 포 미, 땡큐스 버디 아 근데 국통... 국통? 그래 정했어요 저는 국통으로 국통과 로 대학을 갈거에요 정했어 아유 구독 감, 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겠죠? 햇살 요정 피해주고 아니! 이게 안 맞으면 뭐가 맞는거야 글로가면 맞는다 나이스 잘 때렸는데 피해주고 암무빙으로 오우 잘 피했고 아 차라리 쓰지 말고 있을거 밖에 피했고 아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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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뭔 대기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건담이나 한번 쓱 둘러보고 왔어요 사람 구경도 좀 하고 사람 구경도 좀 하고 민증 받아오고 아이애 그럼 아이씨 한참 또 근데 이렇게 잘 사리고 잘 먹고 있으면 이 정도만 할 거 다 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쿨하시네 너가 먹어라 아 탱크 먹었어야 했는데 아 와도 뺏고 돌 한 방패 샀어야 했는데 이거 무퍼티 했는데 테리냐 힐이네 어? 쿠라카가 베리어네 이거 루시안 한번 잘 노리면 노릴 수도 있거든요 노려볼게요 아이 그걸 야야야야야야 장타 죽겠다 너 장타 죽겠다 나만 살려줘 나만 살려줘 나만 살려줘 나만 살려줘 난 살았어 땅 leb 그게 오케이 와 끊었네? 잡을만도 했는데 사리 못져나? 아 못져나 내려다본다 띠용 와 이걸 그때까지 기다린다고? 나이스 이건 모빌이야 모빌 사고 렌즈 사고 파이크는 렌즈가 굉장히 좋아서 렌즈가 좋아요 렌즈가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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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제발 탱크 오케이 렌즈 기다려주는거 아주 좋았어 어 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냐 보통 저랭크면 저랭크일수록 탕운산 사는게 좋아요 로밍으로 효율을 별로 못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밍 고수라 한 번씩은 이거 사긴 하는데 음 그냥 500원, 300원, 75원 이렇게 쓸 때도 있어 그 뭐야 똥신이랑 타곤산이랑 이거 3개 Hell 살게 Yankees 정말 결국 자랑 아 인정 자랑 인정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루시안궁은 스턴으로 끊겼어요 나 방금 근데 QE했는데 좀 빨라 보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스 여기 진짜 잡기 쉬운데 여기가 진짜 잡기 쉬운데 이 라인 QE를 가까이 가서 기다리면 당기고 기다리면 알아서 스킬을 다 쓰게 돼 있어요 대쉬든 프리든 다 이렇게 알아서 다 쓰게 돼 있어요 팁 중에 팁이죠 실드랑 아니 아 저걸 못 맞췄어 아 아 저걸 못 맞췄어 아 돈 좀 확인하세요 어차피 집오면 550원 나오겠지 아이씨 반성활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멘나싸이 고멘나싸이 예 맞아 이게 X자라 약간 여기를 맞추려면 여기다 대고 쓰는게 조금 더 잘 맞아요 근데 X자라는 걸 자꾸 까먹어 깜빡깜빡해요 X자라 약간 여기를 맞추려면 여기다 대고 쓰는게 조금 더 잘 맞아요 근데 X자라는 걸 자꾸 까먹어 깜빡깜빡해요 나이스 어어? 글쎄 야 왜 안와! 아이 미달이 뭐해! 나이스! 아 저기 안 죽어 뭔일이 이게 아따 성님들 여기는 왜 다 오신다 해요 루션 왜 쌍버프야 야! 뭐해 이 아저씨야 두번째 루비 수정은 그거요 그 그 무엇이냐 그 있잖아요 그거 불클 아 벽 뒤로 넘길라 그랬는데 안 맞았다 아 벽 뒤로 넘길만 했는데 아 벽 뒤로 넘길만 했는데 아 벽 뒤로 넘길만 했는데 아 내가 궁을 왜 썼지 데미지 안 나오는데 시간 보라 시간 보라 시간 보라 시간 보라 알파 거리 일부러 줄게요 알파를 안 쓰네 알파 거리 일부러 주는데 알파 알파 거리 주고 알파를 안 쓰냐 왜? 거리를 내가 지금 일부러 계속 주는데 아 이 개 죽어 허어어 어어 열심히 때려줘라 이즈야 넌 맞아도 안 죽잖아 역시 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딜 계산 정확하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1 2 차이로 죽은 것 같아 1 2 차이로 진짜 조금 차이로 진짜 한 1 차이났을걸 2나 방금 어 어 어 어 그냥 밥도수 어 잘했다 씨 나도 빨랐는데 쟤가 더 빨랐어 싸이 썼니? 싸이 썼어 죽으셔야지 와우 축하드려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잘하셨나보네 이걸 어떻게 잡느냐 자 이제 죽었어요 그걸 못 맞추면 어떻게 난 널 믿고 이그나이스 썼는데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야 오우야 잡자 이거 어디가 어 맞지 않았어 방금 아 뭐해 아 진짜 아 근데 방금 이주궁 맞지 않았어요? 왜 피가 안달았지? 맞는 각도였는데 진짜 제대로 땡겼는데 그거 어 이거 너 I don't know 어떻게 복수하는 건지 헷갈려 상관없지 아 이거 아 이거 각이 바텀 이겼는데 이게 이상하게 됐네 아 이게 맞아? 오케이 아 이거 뭐하냐 아 이 아저씨들 게임 진짜 막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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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우 무서워 무서워 고이야 아 이 친구 참 이거 이 위에 와던거지 오우 많이 맞았는데 야 너 일로 와야돼 이즈 뭔일이래 이거 너 죽기 전에 빨리다 아아 와 얘도 뚝배에 찍혔으면 죽었다 이거 오오 아 이게 죽어? 진짜 데미 미쳤다 이 캐릭으로 후반만 갈수있으면 사주 후반에 못가서 그렇지 후반만 갈수있으면 아주 사주 그치 6렙궁이랑 11렙궁이 쿨타임 15초밖에 차이 없잖아요 그정도 차이밖에 없을텐데 쿨타임은 15초인가? 20초인가? 그정도 차이밖에 없을텐데 아 벤시 샀네 못찾겠네 벤시 샀는데 저거 못찾겠는데 저것도 아 벤시 아 벤시 너무 까다롭다 벤시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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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까다로운데 상대 조합이 상대 조합이 많이 까다로운데 아 루시안에 직스가 벤시를 갔으면 상대 조합이 안오르네 미드는 하책인데 벽뒤에 있으셨네 차라리 벽뒤에 있으셨네 어 까졌다 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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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마나가 없었어 아 궁으로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궁마나가 없었네 이 만화가 쿨타임 감소템을 사면 쿨이 짧아서 그런지 만화가 금방 금방 빠져요 조심히 하셔야 돼요 만화가 꽤 금방 빠지고 팬미팅 외에 저희 사무실로 저희 본사로 보내주시면은 본사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매니저님이 취합하셔서 저희한테 또 전달해주시니까 거의 바로바로 전달해주세요 아 아 갓 그만해 아 아 네 사무국 본사라기보다 사무국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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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붕도 할만하거든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옳지 얘도 잡아 나이스아 이게 캐리지 캐리가 별거 아니거든요 오우 궁 데미지 600이면은? 아 이게 궁이 고정 데미지라 너무 사기해요 고정 데미지보다 더 좋지 1000개념입니다 600 이하면 즉사 일체력 1800인데 30이면 준다 여기냐? 아 까비 뭐 치고 있어 아 이거 궁이 좀 넣어주지 아 딜을 바로 넣어주지 왜 캐넨이 아 궁이 3초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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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이 3초였네 까비 저는 타이크로 주위가 안가요 개인적으로 풀감이 있었으면 기용할만한데 풀감이 없어서 저는 기용을 안해요 무조건 키워둔 타이크로 주위가 안쪽으로 사용할만큼 쓰읍 엔어 피위미지 아 타시크로 주위가 안쪽으로 상대방으로 사용할만큼 그저 캠핑 애들 몇 creatively 개 개 트레이 트레이 헐 뱉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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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오 뭐하냐 어 아이 게임 제대로 말아먹네 이거 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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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훔쳤어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저기가 너무 투덕이야 뭐야 넌 또 아 잘하다 왜그랬어 아니 계속 사데오네 한 명 죽으면 한 명 죽고 아 부위님 아 그대로 끝나 진짜 그대로 끝난다고 아 진짜 살마 아 아 아 이게 뭐야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아 씨 아 뭐 이거 뭐 어뷰징이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